열의 동료 열의 동료 열의 동료 열의 동료 열의 동료 열의 동료 베논님, 광로형이랑 랜덤전 10선 가능하나요? 4만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비한 이광조 선생님과 또 게임을 해야 되네 4만원에 무적을 팔았다. 존네 형이냐? 존네 형이냐? 벌써 존의 눈이 멀은 듯한 존네 형 존네 형 진짜 내가 먼저 보자 두번째.. 네.. 존네 형 싫어 존네 형 어? 어? 왜 이러지? 응? 아 그래.. 아.. 아유 씩 존네 파여워..! 존네 파여워 싫어! 아 뭐야 김민턴 오케이 존네퍼 형 아우씨 이거 인플렉이 없어졌으니까 적응이 새롭게 적응해야 돼 인플렉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건 하던데 어렵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인플렉에서 게임을 하니까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나 아 방제 바꿀걸 존네퍼 형과 함께 방제 바꿨다고 그랬는데 방제 안 바꿨다 아 왜 안나가 아 돈네퍼 형 인플렉이 너무 없어서 졌다 하하하 레이디 bob 스위트 초밍 골f 다리 골f kayak 삼 골f wrestling 3vid이구나 4vid이구나 안 돼 손에 퍼요 아이씨 여기까지였다 네 10선이겠죠 어 뭐지 이거 인플렉이 너무 없어 인플렉이 너무 없어서 이상해 내가 진건 인플렉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야 만약에 지게 된다면 진짜 이상해 여러분 인플렉이 너무 없어서 너무 신시간이라서 이상하단 말이야 적응이 안된단 말이야 진짜 질수도 있어 너무 이상해서 아 아 진정한 아 아 아 아 아 이 중간이 무사히 하던 말이야 인품맥이 없으니 배노님 블림티엔 일키죠 기쁨이 없네 아 뭐야 아우 씨 렉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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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하이델은 취약퇴 아니에요 누가 하이델은 취약퇴래 아우..뭐야 어? 어? 저희랑 네ísером 어 갓테리히 쯤랐겠다 아이고 탕 clair 아아아아아아아 아니에요 preview 지울 수 있습니다 상대는 존네 형이에요 돈이 걸렸기 때문에 강해 Зд 무시하지 말아주 어이 어이 이봐 상대는 돈네 형이 알지? 아이씨 이거봐 이거봐 돈이 걸린 돈네 형은 미쳤단 말이야 게다가 자기가 해서 그런지 최번기의 약점을 잘 알고 있잖아 자기가 최번기의 사파 지존이라 그런지 최번기의 약점을 잘 알고 있잖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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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이거 이 어퍼는 지금 블랙 황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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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실화냐 아잇 음 아우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미기인데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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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에 맞는거야 이거 뭐야 이게 몇번에 맞는거야 저거를 이거 Instagram 아 his 아이씨 아이씨 뭐 죽여.. 안 돼.. 아아.. 환경 좋았네요.. 환경 좋았네요.. 영화형 모니터에 1P와 2P가 차이나는 환경을 원한다.. 실화냐? 아유 이거 봐.. 시작부터 안 좋잖아.. 아유 씨.. 봐봐.. 이게 안 좋잖아 시작이.. 시작이 안 좋아.. 시작이 안 좋아.. 아아.. 아아.. 안 돼.. 안 돼.. 프라이어 나왔다.. 안 돼.. 아이.. 전문 짜증나네.. 어떡하지? 전문 짜증나네.. 어떡하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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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씨.. 내가 지더라도 나는 정파의 자존심이 있다.. 내가 지더라도! 나는 정파답게 싸우다 졌다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겠다.. 사파를 상대로 꼭 이겨야 할 필요는 없어.. 똑같은.. 사파를 잡기 위해 똑같은 사파가 되는 일이야.. 으아.. 간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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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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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게 다 쓰네.. 아유.. 어떻게 이미 쳐 본게임? 얘가 출핸데? 동래형 좋게 쳐본 게 실화냐? 동북아 최강 쳐본 게 어떻게 싸워? 동북아 최강 쳐본 게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 실화냐? 동북아 최강 쳐본 게 하 belts 동북아 최강 쳐본 게yr라냐? 야 이거 너무 하잖아 망했네 오? 우레야? 우레야 오? 어퍼는 나의 친구인데 어퍼는 나의 친구인데 너가 쓰면 어떻게 해 안 돼 어퍼는 나의 친구인데 너가 쓰면 어떻게 해? 당했다 전북 익산 한 번 써보았으나 너무 느리네 전북 익산 오우 어퍼는 스트레스 누군정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 그만 발랐는데 안 돼 또 그만 발랐는데 아 안 돼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돼 마이 앤디 부부는 아니고 연인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올 랜덤은 좀 꼼실하게 약다 박여야 돼 캐릭터 약하다 보니까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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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안 돼 1랜덤 2랜덤 2랜덤 너무 사파해요 나도 느끼기 위해서 사파지를 하겠다 사이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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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못내요 추측을 하고 있어 어퍼맞춰 아 어퍼맞춰 아 아까부터 어퍼맞춘다 이거지 역시 올란더 하는 법을 안세줍니다 올란더는 저렇게 하는겁니다 올란더는 저렇게 하는거에요 올란더는 저렇게 하는거에요 저렇게 꾸준하게 약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퍼만 쳐가면서 천천히 배미드를 빼야되요 레디 고 올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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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나가 망했다 안 돼 어이씨 안 돼 아이씨 아이씨 아아아아아아 망했다 정례하는거 당하고있다 아이씨 아이씨 어 두나마있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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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네 짜증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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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형한테 많이 기겠다 id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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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이씨 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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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 마지막 그냥 마베이껏 분명히 너무 약하고 잘하는데? 역시 3팔 지점 다운돼? 뭐야 안돼 안돼 말리기 시작했다 배킷 동래형에게 오늘 완전 당한다 길게도 작전이 그만 아주 한 번 흐름 가장한 사람이 이기는 것도 있고 동래형이 저보다 온라인전을 더 잘하는 상태인 것 같고 온라인전 첫 대결이에요 98에 그동안 GK4 올리는 것도 급했기 때문에 온라인전을 아예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조파이 캐릭터의 온라인전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역전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슬픈 클래식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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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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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진작에 엎뻔 넣었을꺼야 에이 올렌전에서는 엎어져 있으면 이게 해방을 가렸죠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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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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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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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동래형 센스인데? 역시 동래형 지르기 많아 아 이거 어떻게 따라가냐 초반에 동래형이 피도 눈물도 없는 어퍼와 각형 구치기 모드로 점수를 이렇게 걸려놨는데 어퀴즈차 아닌가 아퀴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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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엔부시기까지는 좋았는데 아퀴즈차 레오나 각엔부시기 저거 기억이 나는게 있어서 성공해서 저거가니 좋아 주세요 에어퀴즈차 아퀴즈차 ah 아퀴즈차 room ball 아퀴즈 호오 잠시 Wi- cuál 아잇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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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하다 내가 약대 놓은가 너무 없다 아이 미친 짓네 연사됐끼 투는 꼬라지거든요 오우우 캬 아우씨 됐다 으하 으 마 아우 이 동네 형 아이 어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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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오는 것 같다 진짜 약사바네 진짜 진짜 약사바네 아 미쳤나 아! 아 진짜 아 진짜 약사바네 진짜 레디 고! 끝내버렸어 아까 초플로 끝낼걸 괜히 안 끝내서 많이 총을 잡고 울랭덤 판단력이 쓸리가 없어요 지금 거의 안해요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안 부잔 합치 six 곱지로 한다면 기폭하면 죽이는데 기폭 까먹었습니다. 동네랑 이오린은 어떤 스타일의 이오린인지 모르는데 막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동네랑 이오린은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 아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 이오린은 개 저란들. 아 쉐입이 도와줘 쉐입이 도와줘. 동네 형껏 풀 수가 없단 말이야. 동네 형껏 풀 수가 없단 말이야. 동네 형껏 풀 수가 없단 말이야. 동네 형 가위드. 동네 형! 동네 형! 동네 형! 동네 형! 동네 형! 아아아아 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겼다 동래 형에게 어? 동래 아유 레디 고 정규 단양 인도 X7 X-X7 X-X2 X-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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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8 X-X8 아이씨 마지막에 어떻게 맞았네 안 맞으려고 그렇게 발악했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맞았네 제대로 사이드 커터를 했는데 잡아보았 아우 최주로 저도 모르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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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atra界 하이씨 아이씨 쯔 암 오케오케오케 구 대구 같다 누군가 너무 쉽게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꼭 마의 구 대구까지 갑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오우 나갔다 나갔다 서로 올랜드는 원래 서로 어퍼 들어온 땅이야 들어온 어퍼의 땅이야 아아악 좋네요 아아악 좋네요 아우 씨 좋네요 아우 씨 마의 동네옵니다 레디 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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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동매형 마지막 픽이 너무 뻔했다. 난 재밌었으니까 동매형과 저 2만원씩 해도 되나요? 돈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재밌게 했으면 됐지.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